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장료의 판변TV의 박환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경찰 헬기와 적법한 직무 수행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6-26662 등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원은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쌍용차 노조조합원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노조조합원들 상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파기환송됐습니다. 조합원들 일부 승소한 거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쌍용차 노조가 2009년 5월 22일에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점거 파업을 실시합니다. 공장의 옥상 같은 데다. 경찰은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헬기에 물탱크를 부착해서 공장 옥상을 향해서 다량의 체류액을 살포합니다. 이 과정에서 헬기에서 체류액에 담은 비린봉주를 공장 옥상에 직접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헬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강한 하강풍, 그러니까 헬기가 이렇게 쭉 접촉하면 옆에 막 서있기도 힘들죠. 이 하강풍을 이용하기 위해서 옥상에 30m에서 100m 고도로로 해서 제자리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하강풍으로 노조원들을 쫙 흐트리게 하고 거기다가 체류액 봉지봉지를 던진 거죠. 동시에 경찰이 크레인 회사에서 기준기를 임차해서 진압 형제에 투입을 합니다. 기준기로 쭉 올려가지고 진압 대원들이 들어가려고. 이 경찰은 이 과정에서 2009년 8월 4일, 8월 5일 날 이렇게 헬기 및 기준기를 동원해서 진압 작전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헬기 3대가 3총에 맞아 볼틀 등의 이물질에 맞아서 손상되고 또 기준기도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헬기에 대한 손상, 수리비, 기준기 손상에 대한 수리비 및 운유 손해를 소리배당 청구를 노조분들 상태로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국가가 경찰 장비를 사용할 때 용도나 방법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창의적인 방법으로 한 거죠. 지금 헬기를 낮게 띄워서 바람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비닐봉지를 담아서 하고 또 민간의 기준기를 빌려다가 또 사용하고 이런 경찰 장비를 사용할 때 용도나 방법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경찰 장비를 유법하게 사용한 경우 장비에 손상이 있다면 그는 정당방에 해당하는가? 이게 두 개의 문제고 세 번째, 경찰이 업체로부터 기준기를 임차해가지고 진압 장비로 사용한 경우에 그 수리비나 운유 손해보상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경찰 장비의 사용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하고 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헬기를 의도적으로 낮은 고도로 비행해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하는 거 헬기가 물건을 내리거나 거기서 확성기 방송하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이게 낮게 이용해서 바람 이용하는 거는 통상의 용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류 발사 장치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중 살포하는 거 비닐봉지에 담아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쓴 거죠. 이것도 적법한 직무수행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공무수행 방식이 아닌 진압, 즉 헬기의 하강품을 이용하고 비닐봉지에 담은 체류액을 직접 뿌리는 거는 전부 다 적법한 직무수행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직무수행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한 세총 발사들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볼트박사 부분에 대해 발사하는 정당행위고 그로 인한 수리비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찰이 민간 업체로부터 기준기를 임차해서 이를 진압 장비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 손상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준기를 통상의 용법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즉, 기준기는 물건을 옮기는 것에 불과하는데 이걸 가지고 진압 장비로 쓰는 것은 통상의 용법에 반한다. 그리고 피고 노조원들로서는 경찰의 진압 장비는 국가 소유라고 통상 인증이 인식되기 때문에 민간 업체의 장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려에 대한 특별 손해로서 운유 손해를 얘기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특별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헬기 수리비, 기준기 수리비, 기준기 수리에 따르는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하는 것, 그거 다 국가 물어줬죠. 물어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노조원의 상태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이 경찰의 진압 장비는 법령의 용도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 광화문에 물대포로 사람을 쓰러트리게 하는 거 이거 안됩니다. 물대포로는 사용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사람이 직접 쏘게 하는 방법은 안됩니다. 그래서 물을 위로, 맷도 이상으로만 쏘게 해야 되지 그걸 사람이 직접 쏘는 건 안된다는 거죠. 그런 거 다 접근시 수리비가 볼 수 없고 그다음에 민간 업체 장비 임차에서 진압 장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장비가 통상용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결국 시위 참여자들에게 손상에 대해 정적으로 부당하면 부당하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이 진압 장비 사용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전향적이고 굉장히 앞서간 판결로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고 그냥 진압 장비를 창의대학 방법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에 불과하고 오히려 1심이나 2심들이 이걸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고구나를 좀 엉기하게 했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소송에서 그럼 노동을 다 이겼냐? 그렇진 않습니다. 결국은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인정되고 다만 이 진압 장비에 관련된 내용만 지금 파괴된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경찰의 진압 장비를 창의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도와 방법이 다 법령에 정해져 있고 그 방법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새로운 진압 형태를 만들어낸 거는 안 된다. 이게 이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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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